백민준 63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아 여기 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Who am I? Who am I? 어, 내가? I'm not saying 그쵸, 내가 누구게 하고 있죠 뭐 이런 뜻이죠? 내가 누굴까?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이 뜻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응 나에 대한 나 나에 대한 나 나에 대한 나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에 대한 이야기들 스토리 오브 미 스토리 오브 미 나에 대한 이야기들 스토리 오브 미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하는 의미가 뭐다? 설마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길어져 뭐가? 무슨 시가? 시의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ts of stories about me 이 뜻이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지 그치? 네 암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죠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비종사는? are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때는 there are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때는 is i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A lot of days live with me in my podcast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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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Like Application Like A lot of day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A lot of day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A lot of day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내 보드캐스토리 내 뜻은? 나는 너희 누가 밖에 산다 나는 누가다 했고요? 그 다음? 차가운 송개 With me 나는 이렇게 차가운 송개고 내가 부서졌어 내가 부서졌어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방법 3가지 중에서 뭐예요? 아 너무 미치지 않네 어디 누가다 만드는 내가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었습니까? 누가다 만드는 방법 3가지 중에서 뭐예요? 누가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두 하나씩 두죠 하나씩 두인 이유는 암만 길어봤자 잇 잇 잇이야 배츠인데 응 그래 잇이라 치자 이게 암만 길어봤자 잇 했으면 얘가 이렇게 있겠냐 이렇게 있겠지 네 아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잇 암만 길어봤자 잇 잇 자 그러면 이건 6가지 질문 중에서 나의 차가운 성에서 6가지 질문 중에 네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어디서 너랑 같이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네 네 네 나의 차가운 성에서 6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어디서 너랑 같이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1 2 2 2 2 얘는 도대체 왜 필요해 여기다가 뭐 이런거 넣을거에요 이런거 넣어야 돼요 아무 데나 막 2유 하면 돼 응 역시 유는 2유지 아무 데나 유였으니까 도대체 여기 유가 왜 필요해 암만 길어봤자 1 2 2 2 2 3 2 3 4 4 4 4 5 5 5 5 5 5 5 5 6 5 6 6 6 5 5 6 5 6 6 8 8 9 9 9 10 10 10 10 10 9 11 11 11 12 10 12 12 12 12 12 13 14 14 15 계속해서 I am never sleepy at night I am never sleepy at night 나는 잠을 잤지 않는 날 오케이, 슬리피 뜻이 뭔지 단어할 때 했는데요? I'm so sleepy at night Never at night 이제 안타 밤에 오케이, 그래서 밤에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밤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너는 언제 절대 안 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랬더니 나는 밤에는 절대 졸리지 않아?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랬더니 I never I never I never sleepy at night 뭐라고? 이게? I never I a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I sleep During the day I sleep I sleep I sleep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내 뜻은 그인 날 공화 나는 나는 잔다 커다란 커다란 상자 안에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오케이 그러면 커다란 상자 안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2 이거 이거는 한번 밀어봤어요 근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어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낮 동안 잠을 자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그래서 낮 동안 너 어디서 잠자니? 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서 잠자니? 어디서 잠자니? 입장마다 어디서 잠자니? 그 상자에 채워져 있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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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위에는 it is a field, 그건 채워져 있다, it is a field, 그것은 채워져 있니, 그러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좋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에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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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이런 표시하는게 무슨 의미라고? 어떻게 돼갖고? 길어져서 그래서 이게 나나신이고요 그래서 이게 나나신이고요 얘가 거울 속에 있는 이죠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나신 myself in the mirror my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나나신 myself in the mirror 그러면 myself in the mirror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넌 무엇이야 누구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Who can't you see? 했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했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옳죠. 이렇게 해서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Edson 나는 진짜 양파를 이완다 난 마늘이 진짜 싫어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마늘은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어 선생님이 뭐 물어볼지 미리 다 안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무엇을 진짜 싫어하니 I really hate 그쵸 이 두 어디서 튀어나왔어 hate 그쵸 hate 했듯이 뭐길래 I really hate 넌 뭘 진짜로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s neck People's neck Look very delicious Look very delicious People's neck Look very delicious People's neck People's neck Look very delicious 오케이 어쨌든 사람들 Hello 사람들이 eres 들 매우 맛있게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보고 나한테 엄청 맛있어 보여 오케이 뭐라고요 얘는 어디 가고 없네요 이 문장의 제일 중요한 하각인데 그래서 뭐 People's legs look delicious, get delicious to you 오케이 훌륭합니다 베리굿